안녕하세요. 제가 최근에 이제 뜬금없이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. 제가 아이튠즈... 아 또 아이튠즈라고 했네. 옛날 사람 티에 나네요. 애플 뮤직 제가 듣는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차에서 듣는 플레이리스트에서 첫 부분을 그냥 쫙 틀어놨어요. 한 1시간 정도를 그냥 쭉 틀어놓은 다음에 컴퓨터 화면을 그냥 녹화한 거를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. 당연히 소에서 별로 안 나왔습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카드트 테이프였죠. 나이가 또 나오는데 좋아하는 노래들을 모아서 믹스트 테이프이라고 부르죠. 영어로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들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쭉 틀어놓고 말하자면 이게 혹시나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이 있으면 그냥 뭐 대거음악으로 틀어놓으실 수도 있는 근데 경험상 그런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. 사실 보통 본인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면 정확하게 취향이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는 거다 그랬는데 너무 무슨 멘트도 없이 그냥 노래만 쭉 나오니까 되게 이거 거의 무슨 기록용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. 파트 1이라고 했는데 파트 2가 나올지 뭐 3가 나올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제가 해본 거고요.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렸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작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거를 잠깐 소개했었는데 이 저작권 문제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구글이 너무 똑똑해 가지고 생긴 일인데 여기가 지금 제 페이지에서 동영상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 그런 건데 보시면은 작게 카피라이트 클레임이라고 뭐냐면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가 이걸 무조건 막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디테일을 보도록 하면은 구글은 똑똑하게도 제가 올린 그 것들을 노래들을 다 디텍트를 했죠. 그래서 이게 저희 채널에 뭐 영향을 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제가 저작권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.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. 저작권을 위반 실제로 했다면 제가 이런 걸 찍고 있지도 않을 텐데 이거는 큰 영향은 없는 거고 뭐 퍼블릭으로 될 수 있고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. 제가 혹시나 나중에 이 영상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도 저는 전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대전제인 제가 이 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걸 제가 전혀 상상도 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. 대신에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걸 구독 안 하셔가지고 유튜브 채널 동영상 보시다가 광고를 보셔야 되는 경우에는 그 광고 수익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순전히 원곡자에게 돌아갑니다. 클릭해보면 여기서 원곡자는 이 유명한 노래죠. Billy Alice의 Bad Guy라는 노래는 UMG라는 원래 저작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있고요. 다른 노래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 디텍트를 했습니다.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거 올려보시면 다 찾아줘요. 사실 여러분이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 올려보세요. 안타깝게도 이게 순서대로 딱 나오는 거 아닙니다. 순서대로 되면 거의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구글이 다 찾아주는 그런 곡이 될 거 같고요. 제가 이거 1시간 넘게 올렸는데 지금 54분이거든요. 이유가 뭐냐면 노래들 중에서 몇 개가 두 개 정도는 저작권자 쪽에서 아예 보지도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안 좋고요. 특이하게 덴마크에서 제가 플레이한 노래 중에서 청하의 별서 12시라는 노래와 겨울왕국의 레디꼬 그 두 개는 덴마크에서는 이게 광고 수익이 그쪽으로 원 저작권자에 가더라도 플레이할 수도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마다 정책이 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일이겠죠. 그래서 됐는데 그 사실 나중에 깨달았어요. 이거 덴마크에서 보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. 별 신경 안 썼을 것 같은데 전 처음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못 보게 한다는 말인 줄 알고 그 두 개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셀렉트 액션 보시면은 그 부분은 아예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하거든요.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개 노래 청하의 별서 12시와 겨울왕국의 SD 이리나 맨젤의 레디꼬는 그냥 날려버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54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사실은 이거는 그냥 2020년 들어서 제가 화면 녹화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믹스테입을 만들어서 혹시나 노래 새로운 거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옛날 노래가 대부분이긴 한데 제가 요즘 어떤 노래든지 혹시나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면 들어보시라 그런 뜻으로 한 건데 이거를 당연히 저는 이거 올린 다음에 보통 다른 유튜브 채널 보면은 막 커뮤니티 포스트라고 해서 글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본인의 근황도 전하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 이거를 올릴수록 깨닫는 건데 구독자가 천명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별이 어마어마합니다. 제가 감히 지금 차별이라는 좀 센 말을 썼는데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천명을 경계로 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냐면 예를 들어서 동영상 중간에 어떤 외부 링크를 건다든지 또는 뭐 제가 아까 얘기한 커뮤니티 포스트 통해서 저 같으면은 지금 이런 거 뜬금없이 올린 다음에 제가 이거 이러한 걸 올린 이유는 이런 것이고 이거는 뭐 저작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없는 거고 이렇게 제가 글로 쓰는 게 당연히 편하죠. 근데 굳이 이렇게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이고요. 그래서 그 좀 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요즘 그 유튜브에 뭐 광고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유튜브 자체가 구독자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그 유명한 사람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 그 자체의 차별이 무지막지하게 심합니다. 여러분도 아마 올려보시면 깨달을 거예요. 지금 동영상 링크 같은 게 외부 링크가 허용된 게 거의 유일하게 허용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마지막에 제가 그냥 띄워놓은 것도 있잖아요. 그 정도가 가능하고요. 그 밖에 중간에 뜨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최소 구독자 천명 이상의 어느 정도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란 뜻입니다.